볼게요 조금만 더 가면 장강이 보인다 어쨌든 그 나루토까지만 이들을 데리고 가자 거기 가면 배가 있을 것이라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에요? 여기?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여기에요 여기? ooky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걸?! 이걸?! 진짜 율비가 미친놈이네 율비가 미쳤어! 아니 지목숨살기도 지목숨살기도 지금 인겨오면서 아니 민중들 민중들 살리려고 뭔짓이야 이게 깰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깨기는 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깨는거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해야될지 알 것 같아요 어? 야 태각단 시켜주네 진짜 치이사하다 진짜 이 상황에서 총태각단 자 민중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도망가가지고 민중들 한번 다 죽게 한번 내버려둘게요 어떻게 되나 야 설마 조조가 민중들까지 죽이겠어 그렇게 악당일 리는 없잖아 다 죽어도 게임 안 끝난다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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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권 죽기실러서 빨리 달리는거 보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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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평! 나가라! 컷! 어가리만있다! 자 유비 일단 빤스런 해줄게요 유비 미축도 막아 제갈량도 막아라 손건도가서 막아 유비만 살고하자 유비만 살면 돼! 여러분들 유비하고 민족만 살면 됩니다 유비하고 민족만 살면 될거 같애 저 많은걸 어떻게 막아 간호음! 너도 가서 위생해라! 에에에! 나도! 그래 너도다 너도 가야돼 안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 간선미의 힘을 보여줘 왜 무대가 저거밖에 없지? 네? 무대가 왜 이거밖에 없냐구요?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 어디로 갔을까요? 어? 이상하네? 미국으로 이민간거 아닐까요? 미국으로 이민간거 같은데? 자 일단은 대활용 한번 써줍시다 호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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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서 써! 호호우! 제소추추천놀야 안돼 미축! 죽지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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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호호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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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괜찮아 희망있어 희망있어 그래 미축이 있어요 미축이 있어 신에게는 아직 미축이 있어옵니다 아직 몰라 진짜 진짜 아직 몰라요 이걸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농이 도인이라도 잡아줍시다 도인이라도 잡아줍시다 도인이라도 잡아줍시다 보리 보리 사용해주고 자 제갈량으로 대활용 써줍시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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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에 있는 부대를 회복한다고? 대원조 써줍시다 피소 호호 dés sustainable 켈 바다 오 보컬 롱 롱 돌아왔녀 네 punk 안돼 미초옹 여기까지인가 요러다 한턴 버텼으면 잘 버틴 거지 아 이런 젠장 ㅎ ㅎ 자 유비 빨리 꽁지 빠지게 도망갑시다 애들이 밑으로 가는데 어떻게 막냐? 아이 쟤네들은 늦어요 느려요 느려 느려 느려가지 상관없고 너는 잡고간다 내가 자 대초를 써줍시다 호호 에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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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한테 먹여 폭탄있나요? 조조 어딨어? 조조 저기다 요우비비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우는 아직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단선미로 차라리 조조를 암살하는게 더 이득일 듯 그런가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일단 대원조 써줄게요 아... 아멘! 카논드! 아직 버텼어 가더라도 조이는 잡고 가자 아 가농이 살아있었으면 잡았을텐데 도망가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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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아 아 살려줘 살려줘 차라도 마시자 자 한방이라도 버텨줍시다 한방이라도 버티게끔 네 유비가 몸빵좀 해줄게요 일단은 기다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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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때리고있어요 안때리고있어 괜찮아 괜찮아 한턴만 더 버텨줘 제발 한턴만 좋아 좋아좋아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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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혼자서 막았어 어 좋았어 야호 좋아 좋아 이정도면 괜찮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충분해요 충분해요 괜찮아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민중 제발 힘내 힘내라고 야 너네 한마리만 가고 제발 너네들 다 몸빵해주면 안되니 민중한테 몸빵시키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니가 이쪽으로 갈꺼지 내가 여기 막아야겠다 민중을 막자 그래 그래 민중을 막자 민중을 막자 한마리만 한마리만 살아나면 되니까 네 한마리만 살아나면 되니까 네 그거에요 괜찮아요 민중을 막아줍시다 이 민중이 여기까지 이동할꺼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민중을 막을 수 있게 여기다 막아줍시다 그래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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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마리만 도망가면 되요 한마리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mej 아핳흐흐흐흐흐흫 ões 아! 산 타라고 해! 산 타라고 해요! 괜찮아 괜찮아 제발 한 마리만 제발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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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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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었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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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t다 깼다 깼다 ㅇㅁㅇㅁㅇ ㅇㅃㅆㅇ ㅇㅆㅇㅇ ㅅㅇ ㅇㅅㅇㅅㅐㅑㅇㅇ ㅇㅅㅑㅇㅇ everybody ㅇㅅㅣㅇㅇ ㅇㅅㅐㅅㅇ 이긴 거 아니에요? ㅁㅅㅨㅃ ㅇㅏㅓㅇ ㅇㅃ ㅇㅋ 네, 깬거에요. 유비만 살면 되지. 유비만. 아, 깼다. 여러분들, 원투 성공. 원투 성공이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원투 성공. 이것이 바로 아지컬. 아... 천공거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살면 됐지. 예상 못했죠? 그런데 원투 예상 못했죠? 그래.